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다 방수 되세요? 유저 채식 캄다치대라 그거요. 아니 뒤에서도 되게 걱정했거든요 카메라도 있으시고 핸드폰도 있으신데 방수가 되는건가. 우비 안 쓰신 분들도 계신데 우비 콕콕 쓰세요 머리가 봐주면 요즘 산성비라서 머리 안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희 의상도 방수라서 저희는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 집이잖아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곡 한 곡만 남았죠? 아쉬운데 어떡해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곡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혹시 무슨 노래 남았는지 아시는 분?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맞아! 여기에 저희 엄마 계세요 엄마 안녕 어머니! 어머니! 우리 엄마 못해 저기! 어머니! 우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엄마 진상 밝히지만 빨리 앉아 어머니 보호 엄마 보호 아 근데 요즘 이렇게 무대를 하면은 가끔 불기둥도 나오고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오랜만에 시원하게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뭔가 여름 워터파티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쪽에서는 거의 물이 이렇게 라이아가라 폭포처럼 비 오는 거 아니고 저희가 물총 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재미있는 무대를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무대를 하고 있을 때 물총 쏘는 신용을 해주시면 더 즐거운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볼까요? 물총 봐 물총 봐 물총 봐 이만 저희는 마지막 무대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마 just 오늘 날씨 الم 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 그냥 엄마가 얼른 돌아가세요! 조심히 가요! 조심하고! 안녕! 따뜻한 물로 꼭 씻어서 씻고 자요! 안녕! 다시 다시 눌러봐요! 조심히 가요! 엄마 안녕!